자 그러면 원숭이나 닭, 원숭이나 닭이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뻐보이는 날을 촤악 불러 드릴게요 남자 하자 다 똑같습니다 아유, 남자는 남자다운 날, 언니는 공기처럼 예쁜 날, 그날이 어떤 날이냐 라고 했을 때 원숭이하고 닭의 성질을 가지신 분들은 돼지날이나 지날 돼지날에 지날이 되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 일도 술술 잘 풀린다 건들면 다 돈도 되고 자기 기운도 나고 사람들이 다 입댄다 야, 얘 얼굴에 뭐 했나?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원숭이나 닭을 가지신 분들은 돼지날이나 지날의 윈입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나 토끼띠인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은 언제 말이나 뱀날 그 전날에 그렇게 술을 드셨는데도 그 다음날 되면 피부가 탱탱하고요 얼굴도 붓지도 않고 예뻐 보여요 뭘 안 해도 어,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입을 댄다 네 얼굴에 뭐 했나? 네 어제 뭐 좋은 데 갔다 왔나?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이나 용띠, 개띠, 소띠, 양띠인 분들은 언제 닭이나 원숭이나를 대잖아요 일도 잘해, 계약도 잘 돼 내가 얘기 몇 마디 안 했는데 와서 그냥 자기들이 계약하고 도장 찍어줘 그래서 왜? 내 입에 힘이 있고 내 몸에 기운이 딱 도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여자친구 꼬시러 가시거나 남자친구 꼬시러 가시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지나돼지 지나돼지인 분들은 언제냐 호랑이나 토끼날 호랑이나 토끼날 가시면 짱입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뭐 재미있다 유모틱스럽다 사랑스럽다 귀엽네 볼 잡고 난리가 납니다 그날을 잘 이용하셔서 이성한테 대시해 보시면 어필하고 대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뱀 남았잖아요 띠를 가지신 분 같은 경우는 용, 개, 소, 양날 날짜 많네요 딴 분에 비해서 용, 개, 소, 양날 이 날을 잘 이용해 보신다면 자기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고요 진짜 매력 쩐다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 면접으로 보러 간다거나 면접으로 보러 간다거나 그쵸 네 이럴 때는 진짜 이런 날짜 오우 이런 날짜 가면 일이 캤잖아 일이 술술 풀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본인 에너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고 어깨로 쫙 펼 수 있는 날이고 턱선이 하늘으로 싹 올라가는 날이니까 가능하실 거 자 또 어떤 날이 있냐면 내가 뭐 이렇게 예뻐서 하다가 뭐 어떻게 좀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날 내가 조금 상대방한테 짜증이 나고 상대방들한테 짜증 나는 날 그래서 다툴 수 있는 날 그쵸 이별까지는 아니라도 다툼이나 보니 안 보니 할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원숭이 닭은 언제냐 원숭이 닭은 원숭이 닭 날이에요 자 그러면 호랑이 토끼는 언제냐 호랑이 토끼 날이에요 그러면 용, 개, 소, 양은 언제냐 용, 개, 소, 양 날 조심하시면 되고요 지대지는요 지대지 날 조심하시면 돼요 말띠나 뱀띠는요 말띠날이나 뱀날 그날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섭섭하고요 그분만 보면 짜증 나고요 왜 오늘 나한테 사랑을 안 주니 주니 이런 있잖아요 말이 나올 수 있고 다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될 거 같아요 무 accustomed 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